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의 수능사 킥오프 OT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에서요, 우리가 킥오프라는 강의와 교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첫 번째, 킥오프라는 강의와 교재가 무슨 강의와 교재죠?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유형별 문제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신 대비를 하면서 시중에 있는 유형별 문제집 같은 거 많이 풀잖아요. 그런데 뭔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야, 이게 너무 내신스러운 문제 아닌가? 이런 것까지 수능 대비하면서 필요한 문제들인가?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최적화된 유형별 문제집을 만들어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문제집을 통해서 선생님이 모든 강의와 풀이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는 강의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유형별 학습이 필요한가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 4점 수능 기출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유형별 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솔직히 얘들아, 우리가 어려운 4점짜리를 풀기 위해서 여러 공부를 하기야 하겠지만요. 어려운 4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예 배우지 않은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두세 가지 개념들이 조금 결합되어서 조금 어렵게 등장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4점짜리를 풀기 전에 쉬운 4점 또는 어려운 3점짜리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을 조금만 응용하는 여러 유형별 문제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유형별로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연습이 무조건 되어 있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를 이 키고프로서 해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럼 지금, 키고프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죠? 라고 이제 질문이 많이 있는데 크게 3개의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책, 그리고 워크북, 그리고 해설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 워크북을 따로 사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다시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나 키고프 교재는요. 한 권을 사면 이 3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고 이 하나의 책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책 속의 책 느낌으로서 하나를 사면 여기를 이제 본교재와 워크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똑 분리가 돼서 이 안에 본교재. 그리고 여기서 또 또다시 분리가 돼서 워크북의 정답지와 해설지로 분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워크북 따로 사야 되나요? 라는 거 고민할 필요 없이 한 권을 사면 이 3개가 한 세트로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건 이 본책.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워크북까지, 그리고 자세한 해설지까지 다 들어있는 세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능의 필수적인 개념들을 싹 다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 이 강의와 교재는 유형별 문제집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 유형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드릴 거야. 그런데 문제를 푸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는 하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빠르게 설명은 드릴 거다. 다만 이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로 나왔고 어떻게 증명된다? 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강의는 아니야. 그런 공식들과 증명을 하는 건 무엇?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파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본 개념과 공식들을 배웠다면 그것들을 여러 유형별 문제를 직접 풀어봄으로써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강의와 교재가 될 겁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고요. 각 개념, 그 마지막 부분에 수능 아이디어라고 해서 선생님의 이제 그 다음 강의,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 아이디어라는 강의에서 너희들한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보여드릴 거야. 그런데 그 이전에 얘들아 우리가 파운데이션과 키고프에서 이 정도의 아이디어 한번 배우자.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꼭 정리해야 돼. 라는 것들을 각 단원별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필수 개념들이 모아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본격적으로 선생님은 각각의 유형별로 필수 예제들을 싹 다 풀어 드릴 거다. 첫 번째, 내가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가 서로 다른 영역이다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얘들아.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개념을 배웠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 개념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하는 것까지가 함께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아, 아까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이런 개념들이 이런 식의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문제들을 풀어 드리면서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개념들 그때그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필수 예제들 선생님이 다 풀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아래에 이제 필요한 수능키 또는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링크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적어놨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필수 예제를 풀어 드리면 그 아래쪽에 뭐가 있을 거냐면 이다실 그래서 이놈과 비슷한 느낌으로써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 볼 만한 예제가 또다시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예제를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유제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챙기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각 단원별로요. 필수 예제들로서 여러 유형을 문제를 같이 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마지막 단원 마무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너희가 갖고 있는 수학 교과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교과서를 처음 배울 때도 기본적인 개념 배우고 이걸 통해서 예제 문제 배우고 마지막에 대단원 마무리, 뭔가 중단원 마무리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마무리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유형별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 단위도의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다는 거. 이 또한 제가 직접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라는 걸 강의를 통해서 같이 배우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런 문제들과 완전히 1대1 매칭이 되도록 무엇까지? 워크북까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본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로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고 너희들이 스스로 복습할 때 워크북을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워크북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필수의 제1, 필수의 제2 이놈과 이제 비슷한 유형들을 한 하나의 유형의 한 3, 4문제씩 연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본교제를 통해서 공부한 것들 워크북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복습해 주시면 된다라고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별로 조금씩 구체적인 문항수가 조금 상이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본교제 안에 200문제에서 300문제 정도의 문제가 들어있고요. 워크북 안에도 300문제 정도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제와 워크북만 제대로 푼다 하더라도 과목별로 500문제 이상의 유형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게다가 이 키고프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김기현이 직접 강의를 해드린다는 거. 실제로 얘들아 너희가 뭔가 문제를 풀면서 야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나 라는 느낌들이 드는 시중 유형별 문제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키고프는요. 정말로 수능에 필요한 유형들만 너희들한테 쏙쏙쏙쏙 넣어놨고 필요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직접 풀어드리니까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들어가기 전에 파드에서 배웠던 것들을 키고프로소 이렇게 같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강의 및 교제 제작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학원과 수학2 공통과목은 이미 입고가 완료되어 있고 강의 또한 전부 다 완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되고요. 여기 써놨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는 교제와 강좌가 변하지 않아요. 너희 생각하면 돼. 교과서가 매년 변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과서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원 수학2 선생님 제가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올해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제 공통과목만 있던 시절에 키고프가 선생님 키고프 수원수트가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미적분과 확통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만들어냈고 미적분의 경우 이미 입고는 완료되어 있다는 거 지금 이 OT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11월 말 정도인데 우리가 강의는 12월 말까지 미적분 전부 다 완강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확률과 통계 1월 중으로 입고가 되고 2월 말일로 강의가 전부 다 완강될 예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고프 이런 학생에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요. 우리 중간 기말고사를 앞둔 고2 학생들 또는 예비고3 학생들 당연히 환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시중 유형별 문제집 어떤 문제집보다도 수능에 최적화된 문제 게다가 수능에 최적화가 됐다는 건 당연히 내신 대비에도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강의라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 김기현 관점으로 여러 유형별 문제를 같이 풀고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 풀이를 조금 듣고 싶어 라는 친구들은 당연히 키고프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싶은데 뭔가 아직 조금은 베이스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유형별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는 우리의 노베이스 친구들 전부 다 환영합니다. 게다가 우리 N수행 친구들 또한 지금 제가 뭔가 수원수트 또는 선택과목 또한 예전에 얼핏 공부한 흐릿한 기업은 있는데 막상 다시 풀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또는 뭔가 조금은 컴팩트하게 빠르게 기본 개념과 여러 유형별 문제를 한번 빠르게 돌려보고 싶은데 뭔가 이걸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키고프가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유형별 문제집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다. 또는 선생님의 파운데이션을 수강하거나 파운데이션에서 배운 것이 많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키고프를 통해서 여러 유형별 문제집 아 파데에서 배운 개념들이 조금 응용된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배우시면 되겠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개념은 내가 잘 아는데 막상 어려운 3점부터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강의와 교재라는 거 알았지? 게다가 선생님 혼자 시중 유형별 문제집을 풀 예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얘들아 시중에 어떤 유형별 문제집보다도 잘 만들어냈다 생각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키고프 하나만 제대로 푼다면 다른 유형별 문제집 풀 필요 없어요. 키고프만 제대로 푸시고 선생님의 그 이후 커리큘럼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지금 그러면 제가 키고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강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대략적인 수강 시작 가이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목표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키고프라는 강의와 교재는 너무 늘어지지 않게 빠르게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이 세계에서는 조금 이제 상대적인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우리 만약에 수능을 준비한다는 전제하에서 상반기, 상반기라 하면 아직 수능이 조금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은 여유롭게 우리가 기간을 잡으셔도 괜찮아.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약에 공통과목 두 과목을 같이 병행하겠다. 수원수두 키고프를 같이 가겠다 생각하시면 3주 정도를 잡고 수원수두를 같이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과목을 기준으로 잡겠다 생각하면 한 2주 정도를 잡고 시작해도 괜찮아. 이거는 각자의 학습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지금 제가 수원수두 같이 해도 충분히 병행할 만해요 하시면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제가 수원수두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늘어지고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한 과목을 기준으로 조금은 천천히 나간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알았지?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제가 조금은 중하반기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은 유형별 문제집으로 3점짜리를 조금 완벽하게 잡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과목을 빠르게 끝내겠다 생각하면 10일에서 2주 정도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과목을 기준으로 잡겠다 생각하면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잡고 이 정도로 목표로 잡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추천 과정은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 추천하는 건 얘들아, 두 과목씩 묶어서 공부하는 걸 조금 추천드려. 우리가 수능수학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공통과목, 수원수투, 그리고 선택과목까지 총 3과목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뭔가 한 과목, 한 과목, 한 과목씩 공부를 하려면 한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목을 조금은 까먹거나 또는 다른 과목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 중에 2개를 같이 가져가는 걸 추천드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원수투 같이 가져가면서 둘 중에 하나가 끝나면 그 남은 과정에 선택과목을 같이 껴서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데 얘들아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과 키고프를 시작할 때 꼭 공통과목을 끝낸 다음에 시작하는 걸 추천드린다. 우리 혹시 미적분 선택자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미적분은요. 수원수투가 제대로 됐다는 전제하에서 들어오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 수원수투가 안 됐다 싶으면 차근차근 수원수투 먼저 하고 미적분으로 오자는 거. 우리 확률과 통계 선택자 친구들은요. 수원수투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바로 확통, 키고프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알았죠? 수강 분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키고프 또는 파운데이션을 이제 공부하는 시점에서는 너희들의 절대적인 학습시간이 정말로 가장 많이 필요한 단계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최대한 때려박을 수 있는 시간 다 때려박는 걸 추천드린다. 실제로 얘들아 스스로 너희들이 문제 푸는 시간, 문제 푸는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그 이후 단계, 선생님의 아이디어나 기출 생각집으로 왔을 때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하면서 키고프까지 할 때 스스로 문제 푸는 경험을 많이 좀 해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금 절대적인 학습시간 최대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다 투자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끝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Q&A 공지사항에 파운데이션과 키고프 어떤 식으로 분량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도 넣어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공지사항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키고프가 이제 본책과 워크북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파운데이션과 키고프를 함께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본책에 워크북까지 같이 공부하기는 선생님 조금 분량이 많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워크북은 나중에 공부하셔도 괜찮아. 워크북은 나중에 아이디어를 할 때나 기출 생각집을 할 때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활용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리해서 가져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다시 무조건 내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본책과 워크북을 다 끝내야 된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각자의 학습 상태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너희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네. 그럼 첫 번째 수강방법 케이스 1. 케이스 분류인데요. 선생님 제가 파운데이션과 함께 병행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과 키고프를 같이 하는 걸 선생님이 항상 추천드리도록 하는데 소단원 또는 대단원 진도에 맞춰서 파운데이션과 키고프를 같이 오는 걸 추천드린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당연히 파운데이션 강의에 집중해서 파운데이션 복습 열심히 잘하시면 돼. 선생님이 파운데이션 안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 공식들, 그리고 필요한 기출문제까지 거기서 다 설명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배운 것들을 통해서 여러 유형별 문제에 내가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걸 키고프로 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당연히 파운데이션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키고프 예습해보시면 돼. 그래서 스스로 필수 해제 한번 풀어보시고 필수 해제를 푸는 과정에서 당연히 잘 풀리면 땡큐지만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말고 당연하게도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예습을 통해서 일단 필수 해제를 풀어보되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유형별로 이러한 개념들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제 풀어드리는 여러 과정들을 키고프 본교제에 정리하셔도 괜찮고 필요에 따라서는 너희들의 연습장에 선생님 풀이들을 쭉 필기하면서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키고프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직접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네? 이 과정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런데 이거는 얘들아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예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끔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또는 부담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지금 제가 파데를 풀었는데 필수 해제가 안 풀려요. 또는요. 필수 해제까지는 잘 풀렸는데 단원 마무리가 잘 안 풀려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안 풀릴 때 답지를 봐야 되나요? 또는 고민을 얼마나 해야 되죠? 라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듯이 얘들아, 우리가 지금 파운데이션이나 키고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안 풀리는 게 당연해. 당연히 내가 만약에 어떤 경험이 부족하고 문제풀이의 양이 부족하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는 거야? 강의가 존재하는 거야 얘들아. 다시 고민하지 마시고 강의 들으셔도 괜찮아. 그리고 가끔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것들을 전문가가 알려주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간접 경험하면서 아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럼 배웠으니까 그걸 이제 스스로 워크북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예습을 하되, 예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많이 안 풀린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 배우려고, 알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시면 되고 복습하는 거에 너희들은 조금 더 치중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파운데이션 다 끝났어요. 또는요? 선생님 제가 파운데이션은 조금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앞에서부터 쭉쭉쭉쭉쭉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를 컴팩트하고 빠르게 기본 개념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키고프를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일단 말대로 예습 권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동일해. 틀려도 괜찮으니까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요. 잘 모른다면 파운데이션도 참고하되,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돼. 다시, 지금 우리 단계는 뭐하는 단계야? 배우는 단계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야, 얘들아. 고민이라는 건 얘들아, 아는 게 있어야 의미 있는 결과로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런데 아직 우리가 아는 게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의를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강의 듣고 해설지 보는 거를 너무 죄악시 여길 필요로 절대로 없어. 배우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줘.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수강하면서 단언 마무리는 선생님의 풀이와 비교하시고, 선생님이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잘 따라하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당연하게도 복습 필수죠.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고, 틀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를 통해 배우신 다음에, 내가 까먹을 때쯤 다시 한번 풀면서,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잘 복습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내가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좀 챙겨왔는데, 첫 번째, 선생님 이거 노트에 풀까요? 책에 풀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너희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 습관? 그리고 너희들이 편한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꼭 노트에 풀 필요 없어요. 그냥 책에 푸시면 돼요. 제가 책에 그냥 바로바로 풀면서, 너희들이 뭔가 풀이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할 것들이 있다. 정리도 그냥 책이다 하셔도 괜찮고요. 정리 자체를 내가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싶으면, 따로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선생님의 풀이를 정리하는 노트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냥 책에 푸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 이런 질문 너무 많은데 얘들아, 선생님 키고픔만 풀면 몇 등급 나오나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쓸데없는 질문이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 키고픔만 풀고 수능 보러 들어갈 거야? 지금 저는 그럴 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키고픔만 풀면, 기본적인 2, 3점짜리, 그리고 쉬운 4점짜리까지도 다 너희들이 맞출 수 있는 유형별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유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다르지. 내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머리가 있고, 조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만 풀고도 당연히 그것도 좀 나올 수 있겠죠. 그치만 내가 공부량이 부족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조금은 연결짓는 힘이 부족해라는 친구들은요, 당연히 풀기는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풀지 않았다면 또 등급이 잘 안 나올 수 있죠. 우리는 키고픔라는 이 강의와 교재만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이 키고프를 통해서 그 이후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커넥션, 컬렉션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그러니까 이것만 풀면 몇 등급 나오나요? 라는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세 번째, 지금 키고프는 몇 회독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키고프라는 이 강의는요, 회독에 집착할 필요 없다. 그냥 한 번 제대로 풀고 그냥 끝낸다 생각하셔도 괜찮아. 우리가 회독에 집착하셔야 되는 커리큘럼은 그 다음,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이 될 거야. 실제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은 회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키고프는요, 회독이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제대로 풀고 끝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하면서, 아, 내가 이쪽 유형이 조금 부족하네? 라는 게 느껴질 때마다, 그쪽 유형만 다시 한 번 푼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알았죠? 그래서 키고프는 얘들아,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네 번째, 지금 틀리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계속해야 될까요? 많으니까 해야지. 많으니까 해야지. 틀리는 게 많다고 해서 또다시 앞으로 넘어갈 수는 절대로 없어. 아까 말씀드렸어? 모르는 게 있으니까 강의가 존재하는 거고, 김기현이 직접 강의를 하니까 너희들한테 메리트가 되는 거고. 알았지?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가 많다? 부담 갖지 마. 강의를 통해서 아, 김기현이 이렇게 푸네? 그럼 이렇게 푸는 거를 배운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를 워크북을 통해서 스스로 적용해야겠다. 그렇게 하셔야 얘들아, 뒤쪽에 있는 기출 문제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무조건 계속 하시면 되겠다. 다만, 지금 제가 틀리는 문제가 많은데 파운데이션을 안 했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무조건 파데로 가면 돼. 그러니까 키고프를 내가 빠르게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 파데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데랑 키고프를 같이 하고 있는데, 틀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견디세요. 견디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견디셔야 너희들이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얘기한다. 알았지? 마지막, 지금 아이디어 시작하기 전에 유형별 문제집을 한 건 더 풀어야 되나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고 얘들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 키고픈만으로도 유형별 문제집, 다른 거 아무거나 풀 필요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키고프에 해당하는 문제 다 풀었다 싶으면, 바로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으로 넘어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고, 이 안에 있는 문제들,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통해서, 아, 파데로 배운 것들, 그리고 아이디어에서 배울 내용들, 전부 다 가져와서 이런 유형별 문제집,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강의와 교제가 될 거니까요. 내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이 키고프라는 강의와 교제, 너무 질질 끌면 안 돼,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제대로 빠르게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알았죠? 그러면 OT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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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